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CJ 대한통운이고요 30% 갖고 있다가 오늘 10% 팔고 20% 갖고 있어요 80,000원에 저쯤에 잘 샀네요 일단은 빠지는 건 중요하잖아요 수익난 게 중요하지 빠져있는데도 수익난 거 금방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주식을 빠져있는 건 무서워하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 수익나는 것도 금방이고 빠지는 것도 금방이라서 그 물결을 우리가 탈 줄 알아야 돼요 파도가 무서운데 어떻게 서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물결 치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려갈 땐 추감회사에서 매수가 낮추면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수익났을 때 팔면 되는데 조금 이른감은 있어요 너무 빨리 팔았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고 정말 대단하다 싶은 건 올라올 때 매도를 어쨌든 오늘 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했다는 건요 지금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월등히 실력이 좋은 거예요 조금 팔았다는 거 자체가 팔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이거 이렇게 수익나고 있으면요 멘토님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언제 팔 거야 이런 거 물어보는데 시청자님은 그런 거 물어보기 전에 팔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10%든 3%든 5%든 뭐든 대단한 거예요 잘한 거고 그렇게 하시는 방식 앞으로 수익나면 이런 식으로 매도하시는 방식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면 저는 충분히 성장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매수가도 높지 않은 기업이라서 좋습니다 그래서 CJ대한통운은 이 자리에서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을 때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영업이익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2400억에서 3000억 그리고 4000억까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돈은 더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만 그러니까 싸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보면 우리 명품가방 이런 거 좋잖아요 그렇죠 이쁜 거 그렇죠 좋은 거 다 아는데 명품가방을 할인해준다 싸지고 있다 하면 사고 싶어요 싸니까 안 살래 이렇게 됩니까 좋은 거니까 싸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품가방을 싸면 사고 싶듯이 CJ대한통운은 지금 돈 잘 버는 데 싸니까 남들이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2차전지니 뭐니 그런 것도 지금 관심 가지니까 이런 기업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택배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물류 이런 해오는 물류 이런 쪽들이 저는 충분히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가지고 가는데 전혀 부담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이 자리 매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라고 의견 드리고 나머지로는 안 팔아도 돼요 한번 팔았기 때문에 팔 수 있다는 것이 시청자님이 스스로 입증한 거예요 그러면 9만원 이상까지 가져가셔가지고 9만원 때 한번 팔아내고 또다시 얘가 8만원까지 떨어지면 또 사고 올라가면 또 팔아내고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돼요 아시겠죠?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그렇죠? 그렇죠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마음껏 편하게 매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